암울한 시대야. 필요한 게 뭐지? 편하게 말하라고. 승리는 따로 온 당상이야. 정신 바짝 차리라고. 격식 차릴 거 없어. 잘 들린다. 아우, 눈이 너무 이글거려. 내 국적은 저그러시야. 특기도 저그러시야. 한번 정리해보지. 난 배신을 당해 살해됐고 우주로 발사된 다음 저그에게 붙잡혀 부활하고 감염되고 치료가 된 뒤 프로토스가 만든 치료제 연구자 메비우스로 보내줬는데 연구 대신 실험체가 되었고 그 와중에 치료 효과는 서서히 사라진 거야. 다들 이해가 되나? 주아. 참 재미있어. 어렸을 때 그렇게 공포물을 좋아했는데 이젠 그 주인공이 되어 있으니 죽음을 앞둔 이들이여 그대에게 격리하노라. 가끔씩 보드카 한 장이 그리워지는 날이 있어.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. 감염된 게 나쁘지만은 않아 이 뾰족한 걸로 등을 긁으면 얼마나 시원하다고. 소개하지. 내 팔에 기생하는 친구야. 이름은 왼쪽이. 인간적으로 내가 인간이냐 적으냐.